네 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남메가스터디학원의 입시정보실에 지금 선임팀장으로 있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좀 되게 많이 피곤하시고 머리 아프지 않으세요? 전 이 숫자만 봐도 이제 눈이 아파가지고요. 앞서 저희 소장님이 여러가지 설명들을 하실 때 좀 머리 아픈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각 대학들마다 어떻게 무슨 환산 점수를 해야 되고 내가 도수로 상위 0. 몇 프로 안에 들면 어느 대학에 무슨 과까지 되고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어려운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얘기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대학이 어디가 있는지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략을 수립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을 저희 소장님이 맡아가지고 설명을 해주신 거고요. 지금까지 그 어머님들은 조금 힘드셨겠지만 잘 참고 여기 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 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각 대학들마다 사실 앞서 점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다면 전 약간의 지원 패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보시면 뭐 중경회시 혹은 스카이 서성하니 중경회시 그 다음에 건동홍수 곡숭세단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묶여 있잖아요. 이 묶여있는 학교들에서 앞서 설명을 하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이 라인급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학생이라면 가장 중요한 건 나한테 유리한 반영 비율을 적용하는 대학이 어느 대학이 되는지가 첫 번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수학이 내가 성적이 좋다 그러면 경희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외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 대한 비율이 높으니까 좋겠고 실입대 같은 경우에는 반영 비율이 거의 중앙대학을 흡사한데 약간 차이가 나는 게 말씀 들으셨죠. 올해 학생부에 대한 반영들이 상위권 대학은 거의 다 없습니다. 그런데 실입대는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입대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좀 더 좋은 학생이 지원을 할 수 있겠구나 정도까지 먼저 생각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먼저 약간 좀 체크를 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지가 처음에 보시면 이제 연세대학교 나와 있는 6페이지 잠깐 보시면 6페이지에 영어영문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경대학의 경제 그리고 사회과학의 정치외교 그리고 영어영문 옆에 1.07 그리고 경제 옆에 1.8 그리고 정치외교의 2.25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 자 다음 장으로 넘기셔서 고대 같은 경우에 사학 체크를 해 주시고요. 1.92 그 다음에 정경대학 체크를 해 주시고 1.32 되셨나요? 자 그리고 서강대 지나서 성대 지나고요. 잠깐 중대로 가겠습니다. 중앙대학교 20페이지에 정형 6 적어 주시고요. 뭔가 막 로또 번호 맞추는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시립대까지 가겠습니다. 시립대에 사회복지 옆에 9라고 적어 주십시오. 대략 눈치를 채신 어머님들도 계실 텐데 지금 이게 뭘까요? 네 이게 작년에 합격한 학생들의 누적 도수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거 먼저 보여드릴까요? 자 보시면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게 약 2.7% 혹은 2.5% 정도가 나와 있고 경희대도 뭐 한 3%대 외대 마찬가지고 시립대 2에서 3, 4입 이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게 각 과마다 조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걸 저희가 한번 분석을 잠깐 해봤더니 아무래도 상위권 대학은 그 해 년도에 있는 경쟁률과 모집 단위가 큰 학과일수록 경쟁률이 낮으면 당연히 점수 폭이 최초학과 최종학의 편차가 상당히 커지는데 그걸 알아보기 위해 나눠놨던 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 날까지 이거 안 찍으셔도 돼요. 드릴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경쟁률을 쭉 보면 마지막 날 전날까지도 다른 타과에 비해 방금 말씀드린 학과 물론 사회복지도 있긴 했지만 웬만큼 인기 있는 학과들이잖아요. 그 학과들의 경쟁률이 상당히 좀 낮은 편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로 올해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건 첫날부터 마지막 전날까지 물론 마지막 날도 당연히 보셔야 되겠지만 내가 지원을 하고자 목표하는 대학의 학과들의 경쟁률을 쭉 보셔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지금 페이지에 여기 나와 있긴 한데요. 거기에는 이 뒤쪽에 나와 있는 2015년도 국수형 탐에 대한 표준 점수 합 그리고 2015년도 국수형의 표준 점수 합계의 점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추가가 된 건데 프린트를 복사를 해놨습니다. 각 층 데스크마다 다 지금 비치를 해놨으니까 이따가 조금 이따가 끝나시고 나가시면서 그냥 한 장씩 받아가시면 됩니다. 굳이 이거 안 찍으셔도 되니까 천천히 그냥 한 번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대학들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어찌되었든 평균적으로 거의 서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군마다 요즘에 많이 이동을 하고 분할 모집을 하는 것 자체를 줄였다고 선 치더라도 같은 동급대 학교들이라고 해도 군이 다른 경우 혹은 동급대 학교가 같은 군에 있을 경우 이 학교들이 이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다른 군은 그럼 어떻게 지원할까 사실 이게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한 번 검토를 해봤더니 먼저 중앙대를 보면 가군의 평균의 평균 도수가 2.77 정도 됐습니다. 가군 중앙대를 합격한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의 나군 지원한 패턴을 보아하니 중앙대가 31%였고요. 경희대가 19% 시립대가 13%였습니다. 그리고 다군에 보면 건대가 25% 시립대가 19%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이제 나군 같은 경우에도 중앙대가 있는데 나군 중앙대에는 가군의 중앙대 합격한 학생들보다 성적이 좀 더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학생들은 가군의 성대 한대 이대 이런 식으로 약간 상향 지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연대와 따로 떨어져 있는 군이 되겠죠. 이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위에 있는 학교들이 한양대 성대 서강대 이 정도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서울대에 있지만 거기는 약간 좀 번외로 치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다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군보다. 가군은 전부 다 적정 정도 식으로 나가요. 가군의 중앙대를 붙는 경우에는 작년에 그런데 나군의 중앙대를 붙는 학생들은 가군은 상향을 하고 나군 중앙대가 불안하다 보니 다군을 약간 내리는 경우가 많이 나왔다. 중대 패턴이 이렇게 납니다. 그러면 경희대는 어떨까 라고 조금 봤어요. 봤더니만 경희대는 도수가 조금 더 낮습니다. 가군 경희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도수는 약 한 3% 정도가 나오고요. 나군에 이 학생들이 지원을 한 걸 보아하니 외대 건대 시립대 경희대 동국대 쭉 다양하죠. 다양한데 서울대 얘는 뭘까요? 얘는 경희대 한의해를 쓴 학생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다 붙었어요. 외국은 어찌되었든 약간 중대하고 패턴이 조금 다르죠. 다군은 뭐 그냥 그래요. 건대 홍대 얼추 그냥 맞춰서 쓴 것 같습니다. 그렇더니 아래에 보면 경희대 국제도 있고 국민대까지 내려가게 되고 가천대 글로벌까지 쓰게 됩니다. 자 이런 학생들이 있고 그럼 나군의 경희대는 가군에는 상향을 역시 하죠. 중앙대 한향대 기타는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고려대 있고요. 그리고 아예 떨어지죠. 동국대 동신대는 한의대가 되고요. 성대 이대 이런 식으로 상당히 상향 지원을 하게 되고 나군의 경희대에 쓴 학생들의 다군 지원 패턴은 건대 시립대 중대 홍대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패턴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생들은 뭘까라고 봤더니 나군의 경희대가 확실히 붙는 학생인 거예요. 2.4일 정도 도수가 되는 그러니 가군은 충분히 상향을 써볼 만하겠죠. 그래서 여기도 붙은 겁니다. 그러면 뭘까요? 가군의 경희대를 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겠죠. 가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나군이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썼더니만 외대 건대 경희대 동국대 다양하고요. 그럼 이제 둘 다 붙으면 어디를 갈런지는 본인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토임화라는 추합이동이라는 것 자체가 가군에 붙었던 것보다 나군에 붙었을 때 확실히 확률이 좀 높겠죠. 그걸 보고 지원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대도 마찬가지예요. 외대 같은 경우에 보시면 가군의 외대를 썼더니 나군은 그냥 비슷하죠. 건대 외대 그런데 나군의 외대를 쓴 동대 건대는 교육공학학 하고 여러가지 세계 사범대학이 있었죠. 그쪽을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외대가 4.4위로 좀 낮게 나오다 보니까 이쪽을 상향을 하긴 했고요. 왜냐하면 외대는 어문계열이 예전에 비해 많이 인기가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약간 낮은 터키 아즈르바이자너 여러가지 학과들이 있죠. 루마니아어 이런 쪽에 지원을 하고 이쪽을 약간 상향을 해서 올려쓰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다군은 조금 더 낮춰서 쓰기 위해 홍대 국민대까지도 쓰게 됐고요. 그런데 시립대는 조금 다릅니다. 다군을 안하고 나군의 시립대만 한번 평균을 잡아봤는데 이 학생들이 쓴 학과들을 보면 가군을 상향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그럼 다군도 상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약간 학생들의 성향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뭐냐면 시립대를 붙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학생들은 모든 전 군의 적정 정도에 해당하는 학교나 안정적인 지원을 많이 하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시고 처음에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뒤쪽으로 넘기셔가지고요 앞서 최초 모집 인원 비교를 했던 46 페이지에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46 페이지 최초 모집 인원 비교에서 체크를 좀 해주세요. 2015년도 한양대 나군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경희대 가군 시립대 가군 홍익대 다군 숙대 나군 일단 여기 정도까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이게 전년도 하고 주력 군이 조금 많이 완전히 바뀐 대학들입니다. 혹은 한쪽으로 쏠려 있는 이쪽 같은 경우에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중경외 10급에서 방금 지금처럼 지원 패턴이 나왔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건동 홍숙은 어떻게 될까 가장 최상위급에 있다고 하는 건동 홍숙에서 건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나군 주력이 되겠죠. 나군 주력이 되는 건대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 약 상향을 하겠죠. 내가 붙는다 생각을 하게 될 경우에 그래서 합격하는 학생들의 평균 백분위는 건대가 91.8 정도 되기는 하는데 이 학생들이 외대로 갈 수도 있고 경희대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점수대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쪽에 이동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인기학과에 지금 여기에 다른 자료들을 보여드릴게 잠시 거기 나와있는게 아니라 저희 약간 좀 대앱인데요. 살짝 보여드리면 어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자 잠깐 보시면 한양대부터 잠깐 봐볼게요. 이걸 왜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아까 환산점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말씀드리셨을 겁니다. 이 학생들이 한양대 작년에 다 붙은 학생들인데 여기 혹시 빨간 글자로 보이시나요? 빨간 숫자들이 이게 각 배치 컷을 하는 회사들마다 환산점수로 어느정도 배치 컷이 되는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마이너스 점수가 뜨는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한양대를 붙는 그런 경우가 나왔었는데 한양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들도 마찬가지고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바로 보시다시피 가장 높은 학과인 경영 쪽에 나오게 됩니다. 이쪽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집 단위도 크고 더군다나 제일 높은 배치 점수가 나와있기 때문에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겠죠. 가군의 한양대를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나군에는 어딜 쓸까요? 상양을 한다. 그러면 성대나 서강대 정도가 됐겠죠. 그러면 가군의 한양대 경영 정도를 쓰는 학생들이 이 학생이 실제로 쓴 학교들을 봤더니 어? 이 학생은 가군의 한양대 경영을 썼는데도 중대를 썼고 그냥 한양대를 썼네요. 나군의 중앙대를 합격을 하고 가군의 상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그 패턴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죠. 보통 생각하는 건 나군에 그럼 성대 썼겠지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시면 성대 북구 이런 학생들은 다른 학교들을 썼죠. 서강대 붙은 학생이 한양대 사학과를 써서 합격을 하고 한양대 성대 사회과학 붙은 학생이 한양대 중문을 써서 합격을 하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모집단위도 적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하고 해서 또 여기 쓰는 학생들이 여기에 붙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없다 보니 조금 학생들이 이쪽에 대해서 무서워하거나 혹은 아예 겁이 없거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양대 경영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학교든 간에 경영은 확실하게 자신이 있거나 에 몰라 하는 경우에 많이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에 몰라 하고 중대에 붙으면 그냥 여기 가면 되니까 하고 한양대 경영을 딱 썼더니 떡하니 추합의 1차 2차 3차 해가지고 붙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학생들의 잠시 도수를 보시면 물론 낮은 도수는 아니에요. 보시면 여기에 도수가 1% 1.6%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환산 도수를 보시면 2.3% 도 있고요. 상당히 좀 낮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당연히 더 높은 서강대나 성대 같은 경우에는 쓰지를 못하고 중앙대나 이쪽 라인을 쓰면서 한양대까지 합격을 하는 기쁨을 안게 된 거겠죠.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여기와 마찬가지로 중대가 중대가 아니라 건대 쪽으로 가게 되면 건대에서 가장 조금 선호를 한다라고 하는 경영정보 확보 같은 경우에 여기 이 아래까지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학생들도 플러스 정도가 다 되겠죠. 추합으로 되는 보이시면 환산되는 도수로 봤을 때는 약 6%에서 7%까지 그리고 일반적인 도수에서는 7%에서 10% 이상 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수를 보실 때 일단은 오해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단순한 표준점수 합계에서 얻을 수 있는 도수는 학교들마다의 반영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환산하고 난 환산을 하고 난 이후에 도수와는 판이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이 16% 나왔던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환산나면 약 7.7%가 나오고 탐구를 못 본 거겠죠. 국수형을 잘 본 거고 이런 경우에도 그냥 이것만 보고 인서권이 아닌데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정도까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 꼭 아까 말씀을 드렸던 오늘 내일 저녁 때 환산표가 나오는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환산 도수를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다가 배치사들마다 약간씩의 안정성을 주기 위해 적절한 점수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전년도 합격한 학생들의 상위 80%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붙고 들어가는 학생들은 몇 점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평균점이다 보면 확실히 그것보다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점수까지 발표를 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물론 스카이는 안해요. 그 학교들은 안 하시죠. 안 하시고 그 학교를 서강대까지 제외한 다른 학교들은 평균 점수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 점수와 내 점수하고의 편차를 보시고 난 다음에 대신 그 점수가 전년도에 도수로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는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것까지 확인을 하시고 올해 나하고의 편차 약간의 가늠까지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어머님 아버님이나 학생 여러분들의 점수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수에서 확실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과마다 좀 편차가 있겠죠. 그것까지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걸로 다시 넘어가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기본적인 평균 도수만 넘기면 이 학교에 어떠한 과라도 일단 확실히 합격은 가능하다라고 저는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하의 대학들도 있어요. 혹은 한 특정 영역이 조금 안 나와서 교차 지원을 해야 되는 학생들 분명히 있습니다. 올해 AB형에 대한 유불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가산점을 준다 그래도 그 편차가 크지 않아서 혹은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 어문계열 영문이나 일문이나 이쪽은 제2외국어가 동일계열을 했을 때 5%의 가산점을 준다 이런 것들은 일일이 하나하나 해봐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 점수는 개인적으로 다 해봐야 되다 보니 여기서 몇 점이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평균적인 점수대와 백분위가 그리고 나의 표준점수가 여기 안에 포함이 얼추 된다 하시면 요즘에 지금 제가 이걸 더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배치표나 이런 걸 보면 내 점수하고 너무 턱없이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편차가 분명히 많이 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보여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학교들마다의 각 특징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하나하나 지금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두 시간이든 세 시간이든 드릴 수가 있겠지만 여러 설명회들도 많이 다니시지 않으세요? 많이 다니실 텐데 너무나 좀 많이 똑같은 얘기들을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저는 그 앞에 자료집들을 저희가 다 어제 오늘 다 새롭게 준비를 해가지고 검수하고 물론 오타도 있고 약간 계산을 잘못한 것도 있긴 합니다만 자료를 좀 만들어놨습니다. 그거를 꼼꼼히 한번 보시면 자연계열은 거의 다 빠져있는 거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자연계열은 다 빠져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임문계열 그 모집단위와 전년도 그리고 혹은 2012 13 14학년도 의 경쟁률 추이까지 각 대학들마다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비교를 해보시고 일단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그거죠. 올해 다군은 정말 쓸데가 없어요. 다군의 안정을 잡겠다. 그거는 좀 잘못 생각을 하시는 거고 다군에 있는 대학을 안정을 잡으실 정도면 가나군의 서성 이상을 안정을 잡으실 수 있는 그런 학생일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군이나 나군 중에 확실하게 나한테 적정이나 안정이 되는 내가 이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하의 다른 대학들도 있겠지만 일단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각 라인들마다 한양대 한양대 중경 외식까지 건동 홍수 혹은 시립 외대하고 건대하고 동국대하고 홍대하고 같이 합쳐서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서 나한테 유리한 전형과 전년도의 추합인원과 이런 인원이 어떻게 돌았고 1차 때 몇 퍼센트였고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경쟁률이 어땠고 이런 것들을 사실 이번 19일부터 자제분하고 원래 학생들이 해야겠죠. 부모님들이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학생한테 시키셔서 꼭 학생이 첫날부터 체크를 하시고 전년도하고 꼭 비교를 해보셔서 마지막 날까지 고민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그거는 학생부에 대한 반영이 별로 없습니다. 학교들이 다만 그래도 학생부에 대한 반영을 반영을 하는 학교들이 몇 군데 있어서 맨 끝쪽에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60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정시 주요대 학생부 반영 방법이라 그래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들의 방법과 각 등급 간의 편차를 정어놨습니다. 일단 체크를 조금 해주세요. 동덕여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공회대 그리고 수원대 교대는 사실 교대에서는 내신들이 꽤 많이 반영이 되죠. 많이 반영이 되는 편이지만 그중에서도 공주교대 광주교대 청주교대 이 정도를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해당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내신의 등급에 따라가지고 확실히 합불이 더 갈릴 수가 있는 학교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감안을 하셔서 지원을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장에 있는 6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학생부 대신 비교 내신을 적용하는 시기가 언젠지를 작성을 해놨습니다. 재수 이상인 학교들은 수원대 공주교대 가 있겠고요. 3수 이상은 고대 연대 쭉 나와있고 4수 5수까지 나와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아 내가 비교 내신이구나 아 아니 나는 아직까지 현역으로 내신 반영이 되는구나 이것까지 꼭 고려를 하셔서 내신에 대한 반영이 큰 학교들을 지원하실 경우에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건대하고 동대하고 홍대하고 기본적인 성적 산출 예시를 잠깐 가지고 왔는데요. ABC라는 학생 3명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의 총점을 쫙 보면 국수형탐의 표준점수와 합이 똑같아요. 그냥 508, 506, 504 A가 제일 좋네요. 그런데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반영 비율이 전부 다 똑같죠. 25, 25, 25, 25 물론 자전은 다릅니다만 일반 입문 쪽에서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학생의 성적은 똑같이 508점이 나오고 그런데 B라는 학생을 봤더니 이 학생은 똑같죠. 이렇게 나왔는데 건대는 제일 높았던 A라는 학생이 영어에 대한 반영 비율이 제일 높은 건대다 보니까 영어 점수가 월등히 다른 학생들에 비해 낮죠. 그래서 가장 꼴찌인 506점으로 환산이 되고 제일 낮은 점수였던 C 학생이 51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동국대 홍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하고 또 영어에 대한 반영 비율이 똑같이 높게 나오고 탐구도 20% 똑같이 나오죠. 물론 홍대는 탐구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 표준 점수 합계로 나갑니다. 그런데 동국대학교나 건국대학교는 변환표점을 사용하기 때문에 학교들마다 발표를 하는 변환표점의 편차에 따라 나의 점수가 산정이 되겠죠. 그렇게 산정을 한 결과 국어도 잘 보고 영어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 중간치를 했고 탐구도 C라는 학생보다 약 1정도가 더 높은 점수를 받다 보니까 동국대에서는 C를 넘어서는 B 학생이 최고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이것처럼 가장 처음에 낮았던 C라는 학생의 일반적인 표준점수 합계만 가지고는 사실 이 학생이 홍대를 붙었다 그러면 이 학생이 떨어지겠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신 반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신에서 뒤집을 수도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아니죠. 똑같이 그냥 다 100 100 100으로 수능 100으로 반영을 했을 경우에 도저히 역전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다른 학교들까지 한번 찾아보았더니 건대는 내가 높구나 나오고 동대는 B인 학생이 내가 제일 높구나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된다는 겁니다.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단순한 표준점수의 합계에 대한 도수만을 믿지 마시고 학교별마다 점수 환산을 하시게 되면 학교별 환산에 대한 도수도 별도로 나오게 됩니다. 추후에 그건 지금 아직 안 나온 이유가 아까 설명을 혹시 하셨나요? 고려대학교나 건국대학교의 변환표점이 다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기관별로 다 발표를 하게 돼요. 각 대학들마다 환산 도수에 대한 그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산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그걸 참고를 해보셨을 때 내가 어느 대학에서의 위치가 더 올라가는구나 같은 급에서 까지 확인을 하시고 올해 지원을 충분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추운 날 더군다나 일요일인데 저도 막 땀이 나는데요. 좀 긴 시간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잠깐 들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 별도의 다른 얘기거나 하셔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치고요. 긴 시간 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